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새벽 3시 58분입니다. 쓴 게 없었죠.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게임주가 반등이 어려울 것이다. 중국 정부 온라인 규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. 네 어쨌든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이 뭐 이런 거 500억 작지만 네 이런 게 있었고요. 이제 시총을 좀 키워야 될 타이밍이 일반 중이기 때문에 뭔가 한 번 더 작업을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좀 대기 중이니까 네오지 이런 게 있었고 200만 장 이거 하고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. 그리고 포스코 쪽에서 이제 희귀광물, 가스 이쪽을 국산화를 한다고 합니다.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조각 투자 관련해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서울 옥션이나 이런 데도 잠깐 뭐 치웠었고요. 최근에 뭐 증권 쪽에서 계속 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셀룸에드가 사채 발행을 취소했다. 상환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나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다른 것도 그렇고 지금 뭐 최근에 그 어디죠 태연건설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정부는 일단은 건설사 쪽을 계속 지원해 줄 방향이고 다른 쪽은 뭐 망하더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다른 기업들 보시면 자금 저달이 안 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곳들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돈을 땡겨놓은 곳들은 좀 괜찮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정적인 회사 뭐 잘 고르면 되겠죠. 그리고 폰드그룹 이거 해서 승인받고 절차 완료 28일 이렇게 나왔고요. 어 STX부터 보겠습니다. 다국어 서비스 이런 게 있었고 사채권 취득 결정 해운사업 부분 구조 재편 돈을 사채 취득을 이쪽에서 하고 여기는 세채 발행을 하고 그린로지스는 그리고 배를 구매를 했어요. 배를 구매를 했습니다. 요거는 나중에 이제 STX에서 그 운반 할 거 벌크선으로 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배를 사서 여기서 이제 운송을 할 거기 때문에 분리는 됐지만 같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중간중간 계속 툭툭 튀어지고는 있습니다. 여기 다음 주가 이제 신주 발행이 되어 유상증자 받은 거 금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왔다 갔다 많이 좀 재밌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. 어 전후로 뭐 이제 보조 메인 계좌는 냅두고 서브 계좌는 일단 정리를 하긴 할 거예요. 메인 계좌는 제가 추가로 다 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조 그 서브 쪽은 다 정리할 예정인데 봐서 상황 봐서 뭐 조금 더 갖고 있다 팔 수도 있고 뭐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거 봐서 단타를 친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. 서브 쪽은 메인 쪽은 그냥 냅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무튼 차트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. 한 12,000원, 13,000원대 왔다 갔다 계속 할 것 같은데 주가 나오면 일단 좀 빠지긴 할 거라서 그전에 한번 들어올렸다가 신주 나올 때 쭉 뺄 확률이 있습니다. 그 파인트리인가요? 정확히 안 나네. 파인트리는 아니고 여기 APC, FC, 머큐리인가요? 그쪽인데 어 여가격에는 안 팔 것 같고 안 판다고는 했는데 주가 많이 뛰면 팔 거거든요. 또 팔 거라고 봅니다. 지분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매각을 염두한 건지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매각 뉴스 나오면 더 좋고요. 어쨌든 뭐 예 그렇습니다. 당장은 크게 할 건 없는 상태. 한 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물량이 좀 커질 예정이네요. 네. 그린로지스도 마찬가지로 STX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STX 중공업. 어 여기 LPG 암모니아. 이게 이제 듀얼 퓨얼 DF. 그래서 이중 연료 하는 거잖아요.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 STX 중공업에서 나올 확률이 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요게 있어서 그 삼성 엔진 사업부가 없기 때문에 현대에서 끌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. 어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. 네. 그래서 가져온 거고.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뉴스로 나왔는데 뭐 조선업은 뭐 슈퍼사이클이다. 아 현대 힘쓰. 이게 그러니까 IPO를 지금 준비 중인단 말이죠. 현대가 예전에 그 현대 3호 중공업인가 뭐였죠. 중간지수 몇 개 해가지고 장난치려다가 안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대신에 요걸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제 기자재 쪽인데. 뭐 요거를 하면서 STX 중공업과 같이 이게 이게 펌핑이 나오면 IPO를 만약에 성공이 돼서 상장이 돼서 올라갈 때 STX 중공업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좀 있어요. 그런 거는 이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요때 올라갈 때 사모펀드가 또 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어쨌든 뭐 막날였죠. 마지막 날 좀 이렇게 많이 올라졌어요. 생각보다. 여전히 박스권이잖아요. 그죠.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. 뭐 할 것도 없고. 일단 공중의 결과 이제 나오고 이게 올라가면서 IPO 같이 동시에 뭐 나온다거나 해서 같이 올라가면 꽤 상승. 무지성 상승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. 그래요. 일단은 제가 좀 빼가지고 코일 펜션을 좀 더 샀기 때문에 요거 2월 2일날 풀린단 말이죠. 그 이유가 되면 여기가 좀 더 빠져주면 조금 다시 좀 더 많이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타이밍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. 잘 풀리면 뭐 자행이고 아니면 뭐 있는 걸로도 사실 있는 것도 뭐 비중이 적진 않아요. 적은 돈은 아니라서 서브 계좌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사실 2023년 제가 여기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현대의 그 정 그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아직도 들고 있고 이제 24년에 아마 정리를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. STX처럼 좀 가볍게 좀 물량을 좀 털고 갈 것 같은데 일단 조선 쪽이 계속 좋을 예정이기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이걸 일단은 목표는 많이 터는 건데 한 80% 이상 정리를 하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한 20-30%만 정리할 수도 있고 메인 계좌 쪽은 서브는 다 정리를 하겠죠.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상황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대주주 양족세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상황 봐서 어떻게 중간에 중간 팔 수도 있고 뭐 그래요. 그러니까 그거는 법안까지는 안 나온 상태죠. 그게 어쨌든 민주당에서 반대할 확률은 높은데 개인적으로는 10억은 50억이든 아무튼 좀 우량주주 대주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세율을 좀 더 다양화해서 좀 세분화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삼성전자 10억 있다고 대주주라고 불리면 이상하잖아요. 그렇잖아요. 뭐 아무튼 많이 들고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좀 그런 우량주주라던가 그런 걸로 해서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. 그리고 HMM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가 그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. 여기 조금 애매하죠. 여기 어쨌든 악성 매물 한번 나와야 되긴 해서 여기 한번 빠질 때 급락 나올 때 그때 한번 비중 눌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 뭐 100만원 미만으로 들고 있는데 많이도 안 넣었지만 아무튼 이거 나중에 빠지게 되면 기본 물량 정도는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뭐 장난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페노션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유증 때문에 2조짜리를 3주에 3주에 이거를 기존 주주들한테 빼먹어서 대주주가 어쨌든 이거를 신사업을 쓸 건데 우리는 적정한 정말 좋은 곳에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해도 거기서 또 빼먹은 것들이 100%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. 저는 그 때문에 대주주만 날로 먹는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그럴 때 뭐 같이 그냥 주워 들어가서 뭐 먹고 나오는 거죠. 사실 우리나라처럼 진짜 혼탁한 이런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. 어쨌든 이렇게 됐고 일단 뭐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. 유니슨 생각보단 빠지진 않았고 한 1300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내년 바이든 선거나 이럴 때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가 또 지지율이 좀 높을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또 석유 또 요런 것도 좋아한단 말이죠.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그래서 한 1600원 부근까지 한 번은 내년 중에 한 번 틀 거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상패 시즌 지나서 작업을 할 겁니다. 대한전선 생각보단 좀 많이 올라왔어요. 한 8,000원 정도 되니까 9,000 초반 8,000원 때 요 정도 내려와 준다면 추매를 하고 아니면 안 할 것 같긴 하고 2월부터 작업을 할 건데 가격이 요 정도 되더라도 이때부터 작업을 할 것 같아요. 호재성 많이 할 거고요. STX 유증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좀 보면 대충 흐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그거랑 비슷하게 똑같진 않더라도 어쨌든 주가를 좀 들어 올려줘야 유증 참여를 하려고 하겠죠. 우리 회사 이 정도 아니야 라고 하는 꽤 있을 겁니다. 어쨌든 8,000원 유증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기존 물량을 어쨌든 작업에서 다 털고 유증을 다시 받을 거예요. 8,000원대로 이렇게 작업을 받을 예정이긴 합니다.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요것도 미리 뭐 생각하기 보다는 시간 천천히 보면서 아직 한두 달 남았잖아요.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 뭐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좀 샀었죠 누가 또 6.6% 7% 정도 샀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있는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게 좋겠죠. 뭐 공정의 결과도 이제 올해 안으로는 올해는 아니고 근데 24년 내로는 뭐 나올 테니까 어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나쁠 건 없는 회사니까 뭐 오히려 안 되면 다시 또 재매각 이슈 나오면서 한번 펌핑 나올 거고 되면 되는 대로 또 올라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이죠. 펄어비스 여기는 뭐 볼 건 없습니다. 여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한 1, 2년 정도 그냥 천천히 보고 나중에 작업해서 뭐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뭘 할 게 없어요. 네 뭐 중국에 뭐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데 봐야죠. 네 될지 안 될지는 그리고 GS 리테일 생각보단 좀 많이 빠졌는데 배당락 이거 요날 빠진 거거든요. 반등 나올 때까지 실적은 괜찮으니까 뭐 요 정도면 약간 애매한데 사도 시작해도 나쁘진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. 급락 나왔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 거 같고요. 뭐 부동산 PF도 그렇지만 지금 세수빵구가 좀 많이 날 거고 안 좋아요.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때 편의점주들은 괜찮을 수도 있다. 전처럼 배달앱이라든가 성행할 수도 있고 배달 비가 좀 비싸서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거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키스트 다음 주 하셨을 거고 저는 그냥 냅뒀고요. 여기 조금 애매해 가지고 좀 더 올라가면 한정도 요정도 840 850 한 850 정도 부터 해서 매도를 할 거라서 이제 팔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꾸준히 모았다가 연말에 돈 필요하신 분들 뭐 연초에 빼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어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상승이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. 왜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 오르니까 쌀 때 그냥 샀다가 이렇게 팔아도 뭐 적금처럼 뭐 해도 되고 너무나 좋은 종목입니다. 저평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죠.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뭐 좀 애매한데 나중에 지금 다른 종목 할 때 얘기했지만 PF발이든 뭐든 터져서 지금 돈이 잘 안 돌거든요. 안 돌기 때문에 집에서 OTT 본다거나 뭐 좀 밖에 안 나가고 협의 줄이면서 이쪽에 집중을 하면 오히려 이런 컨텐츠 줄은 조금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 이슈도 좀 있잖아요. 그 시진핑 온다 만다 그래서 게임주라던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걸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외교적인 걸로 아직은 안 하고 뭐 2월달에 또 온다 라는 얘기가 뭐 잠깐 돌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때 가봐야죠. 총선에 도움을 줄까요? 시진핑이 진짜 뭐 좋은 걸 주지 않는 이상 줄 이유는 없고 지금 계속 반도체 동맹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을 죽이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총선에 유리한 건 절대 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은 안 주겠죠. 뭔가 큰 걸 주면 모를까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외교적인 거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고 그래 신용 정보 여기도 이제 배당 나올 건데 생각보다 빠지지 않았죠. 더 올라가도 된다고 보는데 채권 출신 지금 개인적으로 좀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사고 싶긴 한데 다른 건 작업할 게 있어서 안 하고 있고요. 9,000원 떼면 저는 더 사도 된다고 봅니다. 음.. 여기도 또 PF발로 아마 좀 사채 뭐 빌려주고 이런 게 있어서 못 받은 게 있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고런 각지 하나 빼고는 매우 튀기 좋은 종목이라서 요거는 저는 100% 들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. 배당도 잘 주고 네오위즈 어.. 네오위즈는 뭐 여기도 뭐 저번 주 마찬가지로 시진핑에 왔어야 되는데 뭐 모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자회사였나요? 서비스 하는 거죠. 여기에 뭐 글로벌 200만 장을 돌파했다고 뭐 나왔으니까 요런 거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거고 DLC 피해 거짓 요거 새로 하나 나온다던가 요런 게 있으면 역주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꽤 올라갈 것 같습니다. 4분기는 잘 나왔을 거기 때문에 판매가 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 왔을 때 약간 좀 사놨다가 오를 때 튈 때 매도하는 방법도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.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죠. SKDND 여기는 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오고 있습니다. 요거는 코일패션처럼 될 수도 있지만 코일패션도 어쨌든 3,000원에서 종료가 5,000원이 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낮은 가격에 사놔서 어 마이너스까지는 안 될 거 같아서 일단은 뭐 더 사진 않고 쭉 들고 가볼 예정입니다. 이것도 2월달 시작이긴 한데 PF가 벌써 터졌고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던 요런게 하 좀 애매해서 뭐 좀 그런데 아무튼 한쪽은 많이 빠질 거 같고 한쪽 뭐 환경 친환경 이런 쪽이죠. 무슨 그런 쪽인가 아무튼 그쪽이라서 한쪽은 많이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인적 분할 후까지 들고 가볼 거 같습니다. 코일패션 정지됐기 때문에 뭐 볼 건 없죠. 아까 뭐 말했던 여기 폰드그룹 이런게 승인을 받고 절차를 완료했다. 요런게 있었고 한 달 음 거의 뭐 30일 정도 되는 거죠. 시작이 1월 2일이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내년에는 시작하고 뭐 한 달 있다가 오픈된다가 보면 될 거 같고요. 운 좋으면 2만원 정도에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. 그때는 좀 정리를 할 거 같으니까 긴장이 될 거 같네요. 네 전후로 해서 셀루매드 여기는 아까 여기 전환 사채 발행 어 취소 이게 돈 현금이 안 돈다는 건데 그만큼 그만큼 좀 힘들다는 겁니다. 여기저기 여기 말고도 아마 다른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. 지금 채권 쪽 어 막아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채용 건설 해줄 거 같고 그 뒤로 터지는 것들 그리고 말 잘 듣는 쪽 좀 친정부 이런 거 정치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으니까 뭐 그쪽을 좀 도와주다 보면 그쪽은 조금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인간사가 다 그렇다 보니 인맥 영향을 안 받을 순 없겠죠. 너무 좀 심하게 말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고요. 남은 기술 여기가 좀 많이 튀어 졌죠. 좀 많이 튀어 졌는데 뭐 그냥 들고 있습니다. 여기는 뭐 얼마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ITM 만도체도 ITM 만도체도 뭐 크게 빠진 않아서 그냥 들고 있고요. 서울 옵션도 뭐 나쁘진 않 저 나쁘진 않아서 들고 있습니다. 여기 뭐 언젠간 뭐 STO 어쩌고 저쩌고 나오긴 하겠죠. 그 NFT 이런 거 나올 때 좀 튈 거 같거든요. 그때 좀 많이 튀면 그때 정리를 할 것 같아요. YG 플러스는 바다가 어느 정도 다시 또 제자리 왔잖아요. 여기서 이제 튀어 줘야 되는데 블랙 몬스터 베이비 몬스터인가요? 아무튼 그 친구들이 좀 잘 해주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조용하고 제니가 뭐 1인 소속사 예정되어 있긴 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좀 많이 빠졌던 게 좀 커요. 한 명씩 다 나오면 그때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? 지수도 한다, 리사도 한다.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사가 금액이 가장 클 거예요. 리사가 전세계적으로 외모적이나 뭐 이런 건 한국에서 보면은 리사가 좀 뒤쳐지는 것 같지만 뭐 사실은 퍼포먼스적이나 능력적인 걸로 따져봤을 때는 최고 거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리사는 오히려 리사가 한국의 테디 쪽 그쪽 상장할 수도 있거든요. 리사가 테디를 되게 존경하기 때문에 그쪽이랑 만약에 사실 돈이야 뭐 더 주는 데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테디가 있는 곳 거기까지 태양도 있죠. 그것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또 같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개인적으로는 더 낫지 않나 어쨌든 제니는 1인 기획사를 차렸다. 아마 있던 사람들 같이 데리고 나가서 했을 확률은 높은데 1인 기획사가 물론 블랙핑크라서 돈이야 뭐 어느 정도 수입은 되고 할 텐데 그래도 좀 잘 골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워낙 양아치도 많고 사기꾼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거 보면은 텍스터 뭐 계속 VFX 관련해서 뭐 경선 크리처 뭐 이런 게 좀 괜찮아요. 여기 지금 정도면 좀 해볼 만한데 6,000원이 사실 좋았거든요. 요 정도? 요 정도면 사볼만한데 좀 올랐으니까 지금 사라고 하긴 그렇고 여기 그리고 그 덱스터 뭐에서 하죠? CJ 쪽에서 그 한류센터 그거 PF발 정지됐다가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답니다. 뭐 그래서 그게 되면은 덱스터도 저는 수혜 받을 거라고 봅니다. 나중에 한번 더 테마성 그리고 여기가 NFT 메타버스 쪽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예전에 한번 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천천히 해봐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웬만하면 8,000원 아래나 아니면 6,000원대 8,000원 아래 안 내려올 것 같거든요. 그렇지만 기회는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코인이나 NFT 뭐 메타버스 이거 칠 때 한번 튀기 너무 좋은 곳이라서 어떻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시안항공도 2월달부터 또 이제 좀 정해지는 게 있죠. 이후 라던가 이렇게 써서 좀 한 달 정도 유심히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화천 기계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살짝 조정 왔죠. 조국 테마가 글쎄요. 개인적으로 뭐 지금도 좀 음 그래도 좀 해볼만 할 것 같네요. 정치 테마 좋아하시는 분 정도면 네 음 네 여기도 총선 지나고 나서 좀 가격 올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좀 이상한 방식으로 뭔가 하고 있던데 자회사 어쩌고 저쩌고 아 좀 네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팔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NC 소프트도 한번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매출이 조금 아 이게 중국발 영향을 좀 줘야 돼서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것도 좀 뭐 좀 적당히 보시면 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음 믿고 가끔 만원 찍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낮을 때 사시면 좋고요. 음 유증 확실히 정해진다거나 했을 때 여기도 좀 작업하는 게 좋겠죠. 포스코나 이런 데는 괜찮고요. 계속 어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기 때문에 좀 다시 내려올 수 있는데 포스코 괜찮습니다. 최근에 뭐 좀 그 화재 사건이 있었죠. 뭔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큰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휴판 가격 어 조금 내려가 좀 조정 왔어요. 그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어 가지고 어 좀 더 하향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조선 쪽에 더 저는 더 크게 호재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후판 가격 많이 내려가면 그때 이제 조선주들 아마 불을 뿜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요거 얘기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. 여기도 최근에 좀 올랐죠. 올랐는데 어쨌든 빠지면 살아 라고 저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는 합니다. 백 프로 로 까지는 아니라도 저는 어 조선주는 어 최고다.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오히려 경기 힘들 때 더 탄력 나올 수 있어요. 2차전제처럼 불을 뿜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하이브도 실적 괜찮고 방산 쪽도 좀 괜찮아요. 방산 괜찮은데 지금 좀 단계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고 유니언 머티리얼은 중간중간 튀어주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. FSN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아요. 여기도 좀 중간중간 튀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항구가 아니라 좀 정리해도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웹툰 이런 것도 나중에 좀 경계 어려워지고 나서 어 또 신작 나온다거나 그런 거 할 때 좀 탄력은 나올 수 있는데 바닥에서 살짝 기면서 이렇게 좀 주가리랑 주간 나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보시면서 저저점 계속 매집하시면 한번 튈 때 수익 내기 괜찮을 거 같아요. 그래서 조금씩 사볼까 요즘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